이재명 대표 그중에서 그 이재명 의원이 나의 측근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김용하고 정진상 있는데 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 경기도지사였을 때 선거 캠프에서 또 이제 그 선거 캠프에 온갖 그 구린일을 다 맡아서 했던 김용이 있는데 그 김용이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이에요.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최민혜 판사 어제도 이제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김용한테도 위증교사가 있었어요. 위증교사. 이것도 여러분 기억을 더 살리기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장동 일당이 여기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런 애들 변호사 회계사 기자 이쪽 민간인들 이게 이제 대장동 일당입니다. 이쪽에는 성남시 일당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성남시장 이재명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 이 자들은 그때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일당과 민간인 일당이 대장동을 이제 헤쳐먹는 건데 여기에 중간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유동규입니다. 유동규. 성남 도시발공사 나중에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던. 그러니까 유동규는 이쪽에 가서도 형님 동생하고 이쪽에 가서도 형님 동생하는 이제 그런 낮에는 이쪽 공무원 일당들 만나고 밤에는 이쪽 대장동 일당들 만나고 그래서 대장동 일당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자기가 성남도시발공사의 아주 고위 직책 본부장을 맡고 있으니까 자신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걸 이제 궁극적으로 도장 찍어주는 사람은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 일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규는 이런 심부름만 했느냐 그게 아니고 돈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돈 심부름. 성남시 일당들이 그런 일을 거저해 줬겠어요. 수시로 때때로 입안에다가 현금이 매덕씩 턱턱 들어와야 이런 일을 해 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분을 위해서 대장동에서 있는 수천억의 이익금의 절반을 뚝 떼서 그분한테 주는 건 그건 별도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고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입속에다가 매덕씩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돈 심부름을 맺던 사람이 유동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사무실에 아까 말씀드린 김용이 와가지고 돈을 받아갔다. 그런데 유동규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육하원칙이 딱딱 맞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김용이 와가지고 몇 월 며칠 오후 5시인가 제가 이제 구체적인 숫자는 잊었다고 치고요. 그때 유동규가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는데 시간까지도 딱 나와 있고 이 돈은 말이죠. 1억 원 그 돈다발을 꽤 뭉치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줬더니 김용이 이쪽에다 보키트에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돈다발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더라. 육하원칙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제 이것이 그때 딱 진술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때 나 거기 없었어. 유동규 사무실에 내가 거기 갔다고 그러는데 나 거기 없었어. 그 날짜에. 그러면 그때 그 날짜에 김용하고 같이 있었다고 증언을 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날짜 가만히 있어봐라. 내 치부책을 보니까 휴대폰에 적혀 있는데 아 그날 김용이 내 사무실에 같이 있었는데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이 사람이 유증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유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게 이제 이모 씨라는 사람 이씨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김용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증언을 해 줘요. 그렇게 안 되죠. 여기 또 누군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서모 씨 박모 씨. 이 사람들이 그 이모 씨한테 가서 자기 이번 일만 잘 되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눈 딱 감고 한 번만 얘기해줘. 뭐라고 얘기했냐. 그 날짜 있잖아. 그때 김용하고 같이 있었다고만 얘기해줘. 이제 이겁니다. 이게 다 틀동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그 거짓말로 그날 유동주한테 돈 받았다는 그날 김용은 사실은 나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거짓말로 증언했던 이 사람이 재판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김용을 위해서 거짓말로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박모 씨, 서모 씨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거짓말로 증인을 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초창기에 구속된 박모 씨, 서모 씨 두 사람을 보호하려는 방법을 나름대로 내세워서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 대책팀이 나를 증인으로 내세우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알리바이를 짜 맞추기 위한 판이 짜여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배신감이나 섭섭함이 들기도 했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알리바이잖아요. 그 범죄가 저질러지는 현장에 나는 없었다라는 게 그게 알리바이잖아요. 알리바이가 성립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저 사람 저 김용이 그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각 그 시점 그 장소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장소에 뭐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CCTV에 필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용이 계속 나는 거기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없었다는 거 증명해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거짓말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이 이모 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알리바이를 다 짜맞춰놓았다 갔다. 알리바이 다 짜맞췄었다. 내가 거기에 동원이 된 것이다. 어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그 저 누굽니까 원희룡 전 장관 세 사람이 그 어느 세미나 장소에 가서 함께 사진 찍은 그런 게 있던데 그걸 보니까 지금 저 사진이지만요. 네 저 사진. 활짝 웃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가운데 원희룡 오른쪽에 한동훈 이번 당권 경쟁이 아주 세게 붙어있는 세 사람인데 여러분 저 장소가 어느 장소인 줄 아세요. 저 장소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공부모임 세미나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인 줄 아세요. 헌법 제84조를 연구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러면 헌법 제84조는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피고인 이재명 피고인이면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와 관련된 재판을 중단해야 될까요. 계속돼야 할까요. 이 대안. 헌법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저 모임 자체가 한동훈 모임인 거예요. 왜. 저 얘기를 한동훈이 맨 먼저 꺼냈거든요. 한동훈이 출마 선언을 하기 이전에 헌법 제84조에 근거했을 때 이재명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에 관한 재판을 중단해야 되냐. 계속돼야 되냐. 이 화두를 꺼낸 사람이 한동훈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희룡이 싫든 좋든 저 두 사람 역시 한동훈이 설정해놓은 프레임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